안녕하세요. 저는 유쌈티비입니다. 오늘은 내일인가 그런데도 자, 설날인데요. 자, 여러분 한국에는 설날입니다. 여러분 새해보 많이 받으시고요. 그리고 제가 사안극을 세 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원래 여기에 적혀있는데 아, 그런데 어, 29일부터 사안극 찍으려고 했는데 뭐 설날 특집 사안극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너무 짧아서 자, 근데 학교, 여러분 학교에서 뭐 까먹은 거 아니세요? 바로 시우지옷입니다. 뭔지 아세요? 바로 숫제입니다. 아, 저도 좀 숫제가 많은데요. 아, 지금 괜찮아요. 암튼 지금 아, 내일도 토요일인데 꼭 또 가야돼요. 왜냐 그 새해 모임이라서 그 얘 들면 또 만들기 그런 거 그런 거 하는데요. 자, 암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해피 뉴 이어 티치얼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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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